동물 사료만 잘 주면 되지, 동물을. 제한 풀고. 훈련 안 된 애들은 동물구역 1번에 놓고요. 훈련 된 애들은 거기다 놓으면 되고. 낙타들은 집에 넣자. 이제 밖으로 운반 안 나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, 게다가. 어? 느낌이 묘하다 저거. 뭐냐 이거? 카리브야 9마리. 카리브한테 달렸지? 개같은 카리브. 나중에 흩어져 있으면 그때 잡아야겠다. 무리로 다니는 건 좀 조심해야 돼. 아! 무기상선! 아싸. 추나마 이제 일어나야지, 이제. 일어, 안 일어나니? 이제 일어나야지. 얘들아 화재 났어. 아 비온다, 비온다. 크으, 비타이밍 보수. 비타이밍. 미쳤다리 미쳤다. 몇 퍼? 2.5. 왜 이렇게 낫지, 쟤? 2.5%밖에 안 돼? 자, 무기상선. 아, 의족. 강화 발톱. 발톱? 아, 의수, 의수. 신장, 심장. 심장 하나 사자. 약품하고 부품 판다. 약품 싼데? 그러면 내가 팔만한 게 플라하실 다 한 거. 오우. 이런 거, 이런 거. 고가, 고가의 아이템들 싹 팔아버리고. 장총 안 써요. 산탄총 안 쓰고요. 기간단총 빈약해. 팔아 팔아. 화연병 하나 있어야 돼. 화연병 하나 있어야 돼. 생체공학 팔. 어어, 이 크르네? 팔 낄 애가 있어, 근데? 오른팔 하자 있는 애 있어요, 근데? 예술가한테. 돈이 안 돼. 심장을 안 사면 살 수 있어. 아니야, 심장은 사야 된다고 봅니다. 아, 근데! 심근경색. 극심함도 안 떴던데, 아직. 눈 하자 있는 놈 있어? 아, 눈, 눈은 없잖아. 심장은 솔직히 바꿔줘야지. 심장은 바꿔줘야지. 심장은 일단 사자. 이걸로 일단 마무리하고. 오케이. 상태 보자. 상태 보자. 심장 하나. 이상이 없어요. 굳이 뭐, 예. 사다가 뭐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. 이렇게, 약속 풀어라 이제 메르띠야 수술하자 메르띠가 16레벨이죠 설마 실패하겠습니까 약 좋은거 풀었습니다 약 좋은거 풀었어요 심장 이식하러 갑니다 와 뭐 물건 어디갔어 물건 와 순식간이네 진짜 금방 날라버리네 좋아 심장 이식 약품으로 하면 성공함이 굉장히 높아요 깔끔했어 깔끔했어 자 새심장 와 크으 산소탱크 박지성심장 와 내가 다 티라미슈 케이크인데 어우 맛있겠는데 삼색떡이네 무지개떡 무지개떡 휴 맛있겠다 얘들아 이거 좀 가져오자 사이더칼하고 저런거 밖에 있는데 아 지금 강첩합형 옮기느라고 바쁘구나 그럴 수 있어 사냥하고 싸웠네 카리브 이것들은 떼거지로 다녀가지고 뭘 건드릴 수가 없다 무슨 고기가 이렇게 많은거야 돼지고기 트럼보 고기 트럼보 고기 아직도 남아있어 예술가의 멘탈이 술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 새로운 그 시설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사암석재가 좀 남았으니까 사암석재 이용해서 시설을 하나 만들도록 하죠 얘가 좋아보인다 전기로 다분해하려면 두개는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지열발전기 벽 벽 왜요 아 이거 애들 깨? 안깰 것 같은데 깬다고 이거를 잠깐만 그러면 차 들어오면 깨? 그쪽으로 들어오면 저거 먼저 친다고? 저거 지금 주거지가 설정되어있나 저기? 지금은 되지 않을까? 패족들 발전기만 보면 좋아서 눈 뒤집혀요 그러면은 잠깐만 잠깐만 재료가 없어서 그래 사암석재 지금 재료가 없어서 저거 그걸로 할 순 없잖아 1600개 있네 목재로 하면 불에 불에 너무 취약해서 내가 끌어갈 수가 없어요 괜히 불 붙어가지고 다 없어진 거 같지 아 동물훈련이 진짜 이거 운반은 진짜 최고인 것 같다 운반은 무조건 해야 돼 애매하네 전선을 못가네 이렇게 내려야지만 곰 일 너무 잘해 냥꾼이가 죽었지만 잘 돌아갑니다 어우 다 다 날렀네 이것만 날려면 되겠네 암퇴즈가 임신했어 곰은 좀 남았고 낙타도 좀 남았고 교회지는 13일밖에 안 걸리네 공공에 생각해봤네 이렇게 하는거 어때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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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뭔가 문제가 생길게 있나 엔퇴한다고? 엔퇴를 어떻게 해 여기서 엔퇴할 수 있겠지 해보자 해보고 나서 거시기 한 번 바꾸면 되니까 이중 복층으로 하는게 난 구조가 좋아 보인다 비버는 뭐 문잡자 비버 잡자 카리브 저 앞에 저거 거슬려 죽겠네 근데 카리브는 사람 안 때리니까 배가 고플 때 잡아먹은 여름 12일 야 농장 그러면 끝난다 곰 데리고 가라고? 곰 풀어놓기 훈련 안되있는데 근데 강첩합변에 항상 떨어지는구나 포드 떨어질 때 그쵸 중요한 사실이구나 어 감각기 메카나이트 아싸 개꿀 이거 하면 저기 사격 사격 올라가는데 시력 150 청력 150 조작 150 130 대화 150 사격 명중률을 봐 99.24% 은근히 꿀인거야 이거는 은근히 꿀인거야 어 낙타 출산했다 야 새끼 낙타 어디갔어 출산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있네 하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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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운반 너무 많은데? 그냥 이동, 이동 이거 찍어보면 알아서 하겠네 어우씨 너무 많아 끝났어 벌써? 전기소가 급조폭팔만 텐트 신호 모니터 건면군 식용재래? 아니야 적재 풀어당했다 따라라라란 따란 확실히 성장한 게 느껴지죠 신막사가 누가 자자냐고? 누가 가서 자겠죠 아 정말 안전해 동물들이 다 실어다 날라주니까 너무 편해 뭐야 이거 철의 구역에 늘렸는데 더 늘어났네 철의 구역에 하나 더 있어야겠는데요 진짜 이거 앞에다 깔아야되나? 이속은 굉장히 느려지긴 하지 근데 언패 보너스가 30%면 명중김 30% 감소 이속 감소가 얼마냐 돌 위에서 이속이 굉장히 느려지긴 하거든요 일자로는 깔아도 될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늙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아 강철바페 이용 가능하죠 아 여기 좋더라 여기 아 여기 어 그러네 여기 딱 좋은 자리가 있었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바로 엉 동물들이 다 실어다 날라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전력 남아 돌고 축전지 켜도 되겠다 이제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하자 오케이 음식을 너무 적게 했나? 음식을 너무 적게 했나? 음식이 너무 적네 야 이거 모카 바꿔야겠다 혹도 몇 개 하죠 혹 헤엑 혹 너무 많이 있어 딸기로 바꿔야지 스테지 후.. 아 다 됐어요? 잠깐만요 오케이 문반이 몇 명이야 이게 지금? 아홉 명이야? 아홉 마리 됐다 보석 드디어 넘어갔구나 이 시키가 했나야 그 뒤로 빼더니만 드디어 들어왔어 금면함 쓰면 해 금면에 야 금면에 근데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딴 애가 딴 애가 저기 뭐야 그걸 해도 안 되는 건가? 딴 애가 개조해도 안 되는 거죠? 자 방어포터 늘리겠습니다 방어포터 늘려야 돼 아닐달이 아닐달 할 뻔했다 와 이거 위험했어 위험했어 삼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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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음속재로 하자 아 여기 벽 외벽 도망합시다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벽 뚫는 소리 나는데 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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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만 오냐가 문제지 이리로만 올 것이냐 불안하다 위쪽으로 들어올까 불안하다 하나 더 둘러 목재로 둘러 딱딱 굶주렸어 아 털의 전원 켜져 있었어요 아니 그걸 뭐야 어떻게 된거지 잠깐만 아 저 옮겼지 맞다 저 옮겼지 아 컴퓨터 계속 켜져 있었겠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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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緩 우왕 생 아 뭐가 귀찮아질 때문에 아 2급에 벽도 다시? 벽을 다시 하기에는 재료가 없어서 알아서 꺼져요 부품 53개 강철이 강철이 또 없어 빨리 녹여라 얘들아 녹여라 녹여라 건축가 빼고 나머지 제작 돌릴게요 제작 다 돌려 금면에서 제작 돌려 치료하지마 너 이상 아니야 간수하지 말고 조리하지마 조리시켜도 되겠다 채굴시키고 제초시키고 좋아좋아 좋아 녹여 녹여 빨리 녹여 저 다 녹여목 다 강철이다 와우 나이스 좋아좋아좋아 바닥에 내려놓기 이렇게하면은 동물들이 옮겨주잖아 그쵸? 금면에 운반? 아 어딨어 어딨어 이제 미친듯이 작업만 하면 된다 아하 동물들 아아 드디어 이제 모아 그동안 꾹 참고 모아왔던건데 와 이거 터지네요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절대 왜 자꾸 가져오냐고 그랬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었다 들어와봐 포탑을 다 녹여줄게 그냥 딱딱 굶었어? 결국 훈련 모두 다 됐습니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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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카노이드야? 4센터 피드? 강철 터렛 공격중 전파남 공격중 전파남 문 공격중 전파남 문 공격중 그럼 때려? 그럼 일단 다 쳐박아나야겠다 일단 쳐박아놓고 일단 바퀴박사랑 이거 짤짤이 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? 아니 쟤네 지금 보니까 딱 보니까 가는 각 가는 각이 지열발전기 부시면 어쩌고 지열발전기 근데 바로 안하던데? 저기 미니건이 사거리가 미니건이 사거리가 생각보다 길어요 조심해야돼 미니건 저리로 가는구만 맛있는 먹이가 될 수 있어 화력봐 안일하지말고 화력봐 화력 하하하하 화력 화력 조젓다리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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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따라가자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 여기 오 쏜다 쏜다 앞쪽 라인에서 해야겠다 그냥 예수가 들어가라 그래 예수가 맨날 나갔다 아 도착할 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비네리지롱 비네리지롱 저거 막았다 저거 아 지옥하니 못했다 다음타 오케이 오케이 와맨다운 어이씨 3d피드 왜 안죽어 아 뭐해 오이씨 근데 이거 하얀포라 조심해봐 몸빵 지리네 아니 저정도 저정도로 간단하다고? 깜짝이야 어 이걸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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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뭐 팔러 해도 뭐 들고 왔니? 적은 1200개? 잠깐만 잠깐만 음 굳이 저걸 내가 잡힐까 있을까 음 앞에 이제 이거 목재 이거 필요없다 그죠? 이거 진짜 의미 없어졌어 이제 완전 의미없어 센거면 모를까 아 그래 둘이 안 붙네 그냥 잡자 그냥 잡자 이니건 개꿀 하나 적은 종료 와르그 두 마리 팔고 암테지 스티지 페미컴 팔고 생약 좀 파고요 생약 좀 파고 똥 그 날도 저 그의